cottage 갱신하게 바쁜 줄 하루같이 꼭두각시 모두 같은 줄에 매달렸어 춤을 췘는 슬픈 삐에로 이래로 그래 가슴 놓은 슬픈 미래로 술참 호락이 두말해 We be coming from get low 진실만 말하는 거래기 실텔 하지만 너의 편견에 빠진 우리 아이들을 인생이 아픈 기쁜 무도 다 들어봐야 해 간식으로 엉킨 세상 앞으로 지워야 해 박수, 박수. 뭐야, 이거. 이거 세계 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찌는 일이세요? 평생 너무 팬이라서 나왔습니다. 스타 되고 싶어서 잘 찾아줬습니다. 찾아오는 가수마다 떡상시켜줄 스타 제조기 코러스 게임 아이돌 황차 양매이.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는 발동완사 코러스 해보세, 새, 새. 안녕하세. 앞쪽으로 보실게요. 인스타그램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타이거제키입니다. 타이어, 타이어 수리 하시는 분이에요? 타이어 씨라고요? 아, 왜 그래? 타이거제이케이 아니야? 제이케이 몰라? 타이거 자켓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자켓 파시는 분이에요? 트렁크 타이어 몰라. 아, 트렁크에 타이어가 있구나. 아, 트렁크에 타이어를 수리 하시는 분이구나. 여기 왜 왔지? 주차장 가시지? 창피하다, 창피해. 야, 자격증 없는 사람 받지 말자 그랬잖아. 비파크의 대부 아니야. 이 그룹 대부예요? 아, 랩에 코러스 한 거 넣어드려. 아, 랩에 코러스를 넣어드려. 아, 그래요? 제가 평소에 너무 팬인데. 랩에 코러스가 가능할 것 같아서 궁금했거든요. 잠깐만요. 가능할까? 어? 물음표? 이봐요, 털 봐.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넣어드라고, 넣어드라고. 잘 봐요. 우리는요. 랩이든 판소리든 발라드든 다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랩에 가능하다고. 당연하죠? 보여줘요? 네. 아, 오케이. 어떤 곡 해드릴까요? 몬스터라는 곡인데요. 몰라요. 몰라. 들어본 적 자체가 없고 난 귀신이 무서워해. 들으면 다 알아.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한번 랩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예, 예. 사이코스. 음악의 연구를 발라버려. 예, 설치 설마 데카설. 다리에 쥐냈을 때 어떡하지? 코에 침을. 벌을 쏘었을 때는 어떡하지? 할머니 같기도 집 된 자를? 우리 집 앞에 불법 주차했는데 어떡하지? 자동차고 손잡이 아니고 오늘 코빅 감독이 빡치하면 어떡하지? 봉둥이로 뚝배기를.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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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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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노가리. 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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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지 말고 씻으세요.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날아놓게. 결혼동매! 흥준. 윌. 아, 그러셔. 예! 좋다! 기가 막히네! 왜 그렇게 우회할까 결혼을 왜 하냐? 야, 근데. 랩이 옹안의 수준이네. 어?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당장 다음주라도 고등래프 접수하세요. 아니, 이거 아니요. 뭐가 문젠데? 지금 보니까 반주가 너무 세서 이분 목소리 전혀 잘 못 들었어요. 아, 그래? 그냥 뭐 생으로 세요. 생으로요? 네. 글쩍글쩍. 이렇게 들리면 여기에 바로 준비돼 있다 면도기. 지금 쌍민다. 밀자고. 자, 그럼 한번 부탁드릴게요. 황태야, 어땠니? 별론데. 스웩 없이 주절되는 것은 구글 번역기와 같지? 너무 좋아하던데. 아니, 이게 그냥 자기가 준비한 거 있으면 다 하죠. 랩은요. 후리스타일로 가야 돼요. 후리스타일? 후리로 가야지. 작은 거는 뭐 백날하지. 랩이란 건 뭔지 여기서 배우시고. 응용하고 써먹어요. 그래야 1, 2시 더 봅니다. 알겠죠? 지금 프리스타일 랩을 보여준다는 거야? 어떤 주제든 황태가 프리스타일로 다 봤습니다. 아, 정말요? 우리 털보시기 한번 줘봐요. 그러면 한번 제시 아무거나. 장갑. 장갑. 쉬운 걸 줬구만. 장갑을 끼다 회사 사장 부장 과장 회장이 들어와 우린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우린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른 활동강사 코러스 해보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안 짰어요. 하나 더 한번 제시 한번. 그래요? 모자요. 이거 너무 쉬운 거만 주네. 괜찮아요. 다른 실은 모자를 쓰다 회장 부장 사장 과장이 들어오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치자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우린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른 활동강사 코러스 해보세.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털부 씨. 이렇게 해야지 어디에서 딱 나가서 1, 2주 더 번다고. 알겠습니다. 배웠죠? 어떻게 하는지. 네네. 더 힘든데요. 뭘 힘들어. 그냥 가봐요. 알겠습니다. 털부 씨 계시고 한번 가봐요. 오케이 조합으로. 제시어. 랜선들한테 받아. 양미래 어때요 형이? 윤미래. 윤미래. 윤미래도 좋고. 결혼. 결혼으로 가자. 그토록 후회하던 결혼으로. 숨목금통이래. 오케이 그럼 결혼으로. 자 준비해 주시고. 결혼은 내 인생에 가장 멋진. 결혼. 엉망이야 야 너 엎드려. 랩을 뭐 그냥 대충대충 배웠구만. 문득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넨다. 안녕하세요 우린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른 활동강사 코러스 해보세. 새 새. 안녕하세요. 찢어졌다 찢어졌어. 찢어졌다. 아니 살짝 잡으니까 바로 들어오잖아. 한 단계 올라왔네. 형 얘 고등래퍼 안 나가도 되겠네. 안 나가도 되겠어. 이제 검증됐습니다. 나 이 분 오케이 코러스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한번. 실력 좋네. 한 곡도 뭐. 부탁해 보시죠.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요. 낫노래는. 우리는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이걸 좀 해줘. 오케이 황태야 가능하겠니? 오케이 뭐 시간 넘는데 하자 형. 한 방에 좀 달릴게요. 오케이 안 끝도 한 번에. 가자. 준비해 주시고. 난 널 원해. 음악 주세요. 이제 힙쟁이까지 찾아왔다. 형님 랩의 코러스라니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 갈지. 진짜 저도 제 자신이 무섭습니다. 좋다 힙쟁들아 다 덤벼라. 아웃사이드 못 세고. 아웃사이드 못 세고. 죽밥. 랩팡. 랩팡. 타이거즈. 랩팡. 타이거즈. 랩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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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호. 랩팡. 랩팡. 나치. 이츠 더 바이 나치. 마치 달콤한 여인같이. 헤너디를 눈을 맞지. 너를 원해. 워크 테딩. 혈답. 혈답. 여중 와울래 DC 맞죠. 효자. 캬 두. 아. 랩팡. 그리고 말해보아. 터질 것 같아. 최고다 느끼게. 우워둬. 나를 도워. 지금이란 너무으. 좋아. 가는 거야. 드디어 우리의 날씨진을 채연한 나깃입니다. 한국 기파 저는 선공자입니다. 한국 기파 신의 데무로 인정하는 분인정 그러고itting. 온손. 공격한 음악 스타일로 가요계를 접수한 실력과 잊고 커플이죠 노사연 이무소 거물끈 모셔놓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승이 빼고 소개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좋아하고 영원하죠 타이어 신발 보다 3번 이걸로 백세스탄 렛츠고 모두 나보다 내가 나보다 박수하고 계세요 박수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센스님 아 여기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여기 이제 슈퍼스타 되기 위해서 여기 나오면 슈퍼스타가 된다고 소문 들었네 찾아오는 가슴마다 떡상 시켜주는 스타트 세종위 코러스 게이 아이돌 황태하 양민이 콜러스 코러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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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수 씨요? 제수 씨예요? 누구 제수 씨? 제수 씨요? 인사 드려주세요. 제시. 제수 씨. 제시. 제시. 가격 제시. 가격 제시하라고요? 때리는 줄 알고 대신 자가 이렇게 웃으시랬다. 최시야, 최시야. 아니, 무슨 가격 제시야. 제시? 몰라요, 우리 TV를 안 봐서. 뭐라고? 아니, 그때 같이 쳐졌었잖아요. 뭐라고요? 한 번 쳐졌잖아요. 뭘 쳐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개다리 춤이에요, 뭐예요? 룰루난 했잖아, 그때. 몰라, 이거 김정열 선생님 하던 거 네가 빨았네. TV를 안 봐서 잘 몰라요. 이 분 보고 곡이 혹시 나왔어요, 역시? 제가 이제 신곡이 나왔거든요. 아, 제수 씨도 또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이 나왔죠. 제목이 뭐예요? 어떤 엑스. 어떤 엑스? 네. 어떤 엑스. 뭐야? 아니, 멘트가 거치네. 아니, 좋아. 어떤 엑스. 당신 닮아서. 날 닮았다고요? 내가 보니까. 여기 이 정도 나올 짬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맞습니다. 여기 저기 뭐야, 회사 대표가 누구 여기 나온 거야? 싸이 오빠. 싸이? 또 싸이에요, 그 싸이버거? 싸이버거 얘기하려고 했죠? 그 버거죠? 월드랑 버거. 그 사람 맞아요. 싸이버거. 정말 밥만 떨어지게 진짜. 아니, 왜 자꾸 그 친구 여기다가 자기네 회사에 두는 거야? 헤이즈, 현아, 제수 씨까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좋지 않아요?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왜 자꾸 그렇게 나오냐고. 자기는 안 나오면서. 아니, 싸이 씨 잘 들어. 어디 있어요? 이거야? 아니, 싸이 씨. 한번 나와줘요, 좀. 그래. 제수 씨도 얘기하잖아. 어? 아니. 내가 30만 원 준다고 스펜셀도 들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30만 갖고 안 돼. 아니, 그걸 내가. 아니, 인스타에 올렸더라고 자기가 재미있었는지. 아니, 재미있는데 30만 갖고는 안 돼. 오케이, 알았어. 5 더 줄게. 35에 와. 형, 안 돼. 35는 서태지 섭외할 때 쓰려고 아껴놓은 거야. 아니, 5라고 해. 35에. 5겠지? 메이비, 메이비. 오케이, 35에. 어? 와서 그냥 딱 세 곡 불러. 10만 원씩 해서 세 곡. 5만 원 택심이 줄게. 가. 알았어? 아니, 와요. 당신 이제 안 오면 당신 양아치 소리 들어. 제수 씨 받았어요. 양아치 되는 거야. 상아치. 무슨 뭐 신곡이 나와야 무슨 여기 한다. 구접사는 소리 하지 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제수 씨. 내가 봤을 때는 나와야지, 이제는. 됐어, 픽션. 상황이면 나와야지. 됐어, 더 이상 이제 다 됐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제수 씨 우리 코러스 오늘 다 넣어드릴게요. 너 주는 거야, 그럼. 맘에 넣지, 좋아. 자, 뭐 하실 거예요? 일단 누누난나를. 아, 누누난나. 모르시니까 한번 불러주셔야죠. 오케이, 그럼 제가 그냥 프리스타일 코러스 한번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냥 싹 나와요. 모르는데도 그냥 갈게요. 누누난나 한번 준비해 주시고. Let's go, baby.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널 왜 원해? 김해봐, 김해봐. 아기아기 원해.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개야.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노영어, 노영어. 형이랑 남친이던. 살 좀 줘야겠더라. 게로로. 너 제샷이야, 오현주지? 너 호현주잖아. 맞지? 너 욕한 거 아니야? 그랬어, 난 누누난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라이타 있는 사람. 너한테 있구나. 오케이, 인정했어. 오케이. 인정했어. 키가 왁키다, 키가 왁키. 살다, 살다. 이런 코스는 처음 봐요. 앞에 뭐 그냥 소모만 말이야. 왔다, 갔다. 아니, 그러니까. 시타가 왔다, 갔다.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다, 황태야. 그럼 이번에 신곡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 줘봐. 신곡이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어떤 X. 오케이, 어떤 X에다가. 저 무슨 X일 것 같아요? 아, 뭔가 사연이 있겠죠? 놈이 됐든. 허니 됐든. 뭐 있겠죠? 네. 어떤 X에는. 어디 있어요? 신축년? 맞아요. 신축년. 방 배원도 좋고. 그렇지, 가오리원도 있고. 오케이, 알았어요. 얼른 가자. 포인트 같은 건 없나, 이번 신곡에? 이번 신곡에 안무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따라할 수 있겠죠? 우리한테 해달라고요? 해야죠. 맨입으로. 황태야, 이거 지금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 별론데. 아, 저희는 뭐. 아니, 아이씨. 바람이 뭐라고. 아니, 뭐가 있어. 아면은. 좀 바쁜 친구들이니까. 아니, 뭐 이게. 자. 잠깐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황태야, 다섯 개다.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눌 거예요? 다섯 개인데 괜찮니? 좋은데. 오케이, 됐어요. 자, 너 하나. 나 네 개. 됐어, 정리 끝. 아니다, 아니다. 자, 너 하나 나한테 맡겨. 이거 잃어버리니까. 아, 줘. 너, 너 세뱃돈. 너 어른? 아이씨, 진짜 좋아. 인정성이. 나 줘. 인정성이 어디서. 나 돈 줘. 안 돼, 너 이거 맡겨. 잃어버리니까. 또 주식하려고. 아니, 둘이 팀 아니에요? 아, 팀이지. 내가 더 위야. 아, 오케이, 오케이. 정리됐어요. 정리된 거지. 자, 그 포인트 안무. 우리는 몰라요. 어떤 액스? 아,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가는 데, 몸이 가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아, 이번엔 안 끊고. 그냥 끌리는 대로 가시면 돼요. 끌리는 대로 가고. 당신이 신고 한 방에 쭉 갈 거예요. 그래. 가겠습니다. 느낌대로 준다. 오케이, 렛츠고. 어떤 액스 렛츠고 베이지. 음악 주세요. 제시까지 코너스를 넣어준다. 다음 코너스는 비네이션 대표 싸이 먹어. 넘어.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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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t's some girl. 대박! 오, 받아 사랑. 너무sta는 좀더 진하게. 두 degener compromising. 매 They go. ama petite. 고 진행 같은 과armeИ petite. 고 진행 hero. 엘리스. I'm so good at being bad. 동返. 동返. 계속 울힏. 추억 Henrietta. 크리지 하케드. 콧구리 하지마, 임마. 너와 다르다고 들린 건 아니야. 들린 건 ranges. ya. ça는 자신이 rajange. 모르면 모르가나. 놀라지 말아 서수끼리 웨이터. 동갑하자. 오케이. 오케이. 콧소리의 전도연, 턱 돌아간 장도연, 90년대 이순연, 테크노의 전지연, 당년 융원 왕조연, 사연, 사연, 노, 사연. 여백일이. 우리 심호세야. 우리 동방예인 진기야. 배우면 피톡상. 넌 한국말 좀 배워. 끝걸. 끝걸. 다이어트 레이더. 울음을. 틀린 건 개인 틀린. 모르면 모르가나. 나. 나. 다이어트 레이더. 다이어트 레이더. 내가 어떤 거 같아. 개다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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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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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어떤 거 같아. 그릇빛 피부, 건강미, 그리고 세련립이 시각이. 그만할 필요 있습니까? 소개합니다. 조혜명. 동의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상쾌하고 전 국민이 좋아하죠. 제시. 제시. 제시가 있습니다. 제시가 알다. 제시가 코멘트.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제시는. 오제시. 오제시. 많이들 놀러가세요. 제시가 코멘트. 제시가 코멘트. 대박이다. 거기에 나리의 나 moving.